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선관위는 5대3으로 더블당이 충청북도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제야전문가의 자극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이루어졌던 것이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이것이 가장 뒤에 이루어졌 겁니다. 이 충청북도에서는 국힘이 8대0으로 이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충청북도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5대3으로 더블당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가짜 투표지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선관위의 가짜 투표지를 전산 프로그램 전산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8대0으로 이긴 겁니다. 선관위가 5대3으로 발표했는데 구해보니까 국힘이 전석을 다치하지 않은 겁니다. 5석에서 여러분들 국힘당 후보가 당선자였는데 낙선자가 된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힘 8대0입니다. 8대0. 8대0이라 해야겠네요. 8대0. 이 선관위는 더블당 5석 국힘당 3석이라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 투표지를 다 제거한 겁니다. 제거하고 나면 진짜 투표지수가 나오는데 8대0으로 5석을 조작한 겁니다. 그럼 5석을 어디서 조작했냐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충북 충청북도 당선과 낙선이 바뀐 5개 선거구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이것도 2020년 4.15 총선에 조작을 많이 했던 지역이죠. 더블당의 이강일과 국민의힘의 서성우가 대결했는데 조작되기 이전에는 국민의힘의 서성우가 4만 9천 표 더블당의 이강일이 4만 3천 표 국민의힘의 서성우가 6,572 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강일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 투표지를 12,269표를 투입합니다. 투입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승부를 바꿉니다. 조작한 이후에 더블당 후보는 5만 5천 표 국힘당 후보는 4만 9천 표 5,697표 차이로 더블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 12,269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당락을 조작한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선관위 발표 득표수 가운데 4분의 3은 진짜 4분의 1은 가짜인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입니다. 흥덕구에서 조작되기 이전에는 김동원 후보가 6만 2천 표 더블당의 이현희 후보가 6만 표를 받아 가지고 김동원 국힘당 후보가 1958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현희 후보를 특별히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 사전투표지 11,999표를 제조했어 그것을 이현희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줘 가지고 승부를 바꿉니다. 이현희 7만 2천 표 김동원 6만 2천 표 만 41표 차이로 더블당의 김연희 후보가 승리하도록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작 방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작한 겁니다. 이 방법은 좀 조작이 센 겁니다. 충북 청주 상당구하고 충북 청주 흥덕구는 그런 서울 수준의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 수준에 자 여러분 이 두 군데입니다. 다음에 두 군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조작하기 이전에 김진모 국민의힘 후보가 4만 9천 표 더블당의 이광희 후보가 4만 5천 표를 받아 가지고 국힘당의 김진우 후보가 4천 6백 6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의 이광희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사전투표지 9,753표를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이광희 더블당 후보에게 대해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승부를 조작합니다. 사전투표지를 위조사전투표를 투입한 이후에 이광희 후보는 5만 4천 표 국힘은 4만 9천 표로 5,147표로 더블당의 이광희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승부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일한 조작방식을 10년 이상 동안 사용해온 겁니다. 2014년부터 그 이전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2014년부터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 10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 결정판이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다음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조작하기 이전에는 국민의힘의 김수미 후보가 4만 6천 표 더블당의 송재봉 후보가 4만 4천 표로 1,478표짜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송재봉 더블음직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투표제 7,969표를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더블당 후보에게 전부 다 더해줘 가지고 조작 이후에 더블당 후보가 6,491표짜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승부를 조작한 것 이제 권력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완전히 갇힌 겁니다. 그냥 직소리할 수 없고 그냥 더블음직당이 기획한 선거 시나리오에 따라가지고 하수인은 선관위가 만드는 전산조작과 위조투표의 투입으로 그냥 승부가 결정된 겁니다. 이런 무자비한 조작을 해온 겁니다. 충북 청주시가 아마 4,5개 구가 있을 것 같은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한 군데 더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엄성진천정평 국힘당 후보가 5만 3천표 더블당 후보가 5만표로 3,035표로 국힘당 후보가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블 민주당 후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위조 사전투표지 1만 2,175표를 사전투표소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시를 집어넣어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6만 2천표 국힘당 후보가 5만 3천표를 받도록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블당 후보가 9,140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지금 설명해드린 청주, 충북 사례를 보게 되면 충북은 서울 수준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오는 세 사람당 위조투표지 1표를 더블당 후보가 한 게 더하는 방식이 서울 전역 48개 지역에 실시된 조작규칙입니다. 꼭 같은 방법을 충청북도에 쓴 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더블당이 압승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더블당이 8대0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압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하게 되면 그냥 좀 더 강하게 조작하게 되면 누구도 여러분들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8대0인데 8대0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섯 군데.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 국힘당 후보는 세 사람은 이미 이긴 것이니까 그건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분석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을 딱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9,643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리고 사전투표장의 오신분은 3만 8,571명이고 정상적인 선관이면 9,643표를 더하지 않고 3만 8,571표를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가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집어넣은 9,643표를 더해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자로 4만 8,214명을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뻥튀기를 발표를 한 거죠. 그렇게 승부를 청주시 상당구에서 6,572표로 승리한 서승욱 국힘당 후보를 5,697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청주시 상당구를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더블당의 이강일 후보가 원래는 사전투표를 44% 받았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그걸 표를 9,643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55표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전투표율을 44%에서 55%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작을 완결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선거는 완전히 이제 맛이 가버린 겁니다. 맛이 가버렸고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심장이 강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가 하면 10년 동안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 왔고 그리고 연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4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이 얼마나 큰가 하니까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최대지 않았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울산교육감선거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자 수의 35% 조작할 정도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보궐선거에. 그리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3% 정도 사전투표자 수 100명 가운데 33명 정도의 위조투표자를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성부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소위 지도부들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덮는 겁니다. 다 덮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은 참 기대할 때가 지금 없어진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거 부정 문제를 고칠 가능성도 없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파의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 힘이나 윤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문제가 그래도 제야에 있는 우파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문제의 이런 심각성을 깨우쳐가지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침묵하고 사회시민단체도 침묵하고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맥없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 이런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세운 나라인데 이렇게 맥없이 그냥 나라가 무너지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죠. 그러니까 사법적인 절차나 행정 절차를 통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체제를 지킨다는 것이 공공제니까 누구도 비용을 이렇게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런들 돌아가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